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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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사 마태복음 18장 22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2절까지 구속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죄를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범한 죄를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일 이것은 스스로를 결박시키는 일이 됩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사과한다면 그리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 우리가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가 누군가에게 범죄한 것을 사과하고 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가 자기에게 범죄했을 때 다른 이가 자기에게 나쁜 일을 했을 때 이것을 용서해 주지 않고 마음에 두고 화내거나 혹은 계속 미워한다면 상대방을 결박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결박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죄는 어떤 죄에건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일 경우에는 조그만 죄조차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나쁘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든다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요 일본 돈으로 약 어느 정도일까요 약 1조 억인이 됩니다 1조 평생 1조인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죽기 전까지 1조인을 헤아려 보지도 못한 채 죽겠지요 1만 달란트 즉 1조엔 정도의 약 1조엔 정도의 빚을 쥔 자기가 다 갚지 못한 채 곤란에 빠져 있으니 사실은 처 자식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될 부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왕이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까 그런데 자신은 1조엔 1조연라는 평생 갚고자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대나리온에 빚을 지 동관을 보았을 때 붙잡고는 그 동료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 대나리온 노동자의 하루치 일값이 됩니다 하루치 일에 대한 급여 일금 일값이라고도 알아듣나 하루치 임금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임금입니다 일본에서 대체적으로 하루하루 일을 할 때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까요 하루 일감을 받아 일할 때 1만 5천행에서 2만행 2만행은 좀 비싸지요 우리 교회 노시자분들은 하루 일에서 1만행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0대나리온이라 한다면 100만행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조엔의 빚과 100만행의 빚 자기는 1조엔의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100만행의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없어서 자기에게 100만행 빚을 진 자를 투옥 시켜버렸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이 소문이 동료들에게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이 사실을 왕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그리하였더니 왕이 크게 노하여 잡아와라 내가 너를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시켜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단 100대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했느냐 너와 같이 나쁜 놈은 용서할 수 없다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용서였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사실은 평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악한 자가 그 어떤 중대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비교해 보건대 가볍습니다 그것은 1조엔과 100만엔 정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1조엔과 100만엔을 비교하는 것 아니 그 이상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1조엔은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갚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우리들의 죄는 나 하나가 아닌 온 인류가 다 힘을 합하여도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에 1조엔을 탕감 받은 것보다도 우리가 사암 받은 그 죄는 사실 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온 인류가 힘을 합하면 아니 예를 들어 한국만 힘을 합하여도 1조엔 정도라면 간단히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힘을 합하여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죄를 개인 개인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범하는 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죄입니다 온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악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입술 속으로만 우리 아내요 라고 아니지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옆사람이 제일 악하답니다 옆에 사람은 그렇게 말 안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배신자군요 히틀러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람 사람을 여러 마누 모양으로 죽이고 사람의 인체를 짜내어 기름까지 짜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보다 더 잔악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의 학살당한 사람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히틀러조차도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히틀러와 같은 악인이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자기가 범한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사암받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범한 죄는 실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히틀러의 죄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람이 범한 죄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은 사람이 자기에게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 인생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박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옥으로 사탄의 묶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박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에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함입니다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열심을 내야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부터 흔히 듣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하겠습니다 전부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한 가지 정도 혹은 한 사람 정도는 마지막까지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에게 있어서 치명적으로 나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를 결국 그렇게 결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구부서 2장 13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극율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을 극율이 여기고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극율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어떤 극율조차 받지 못한 채 그 정통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에 경우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일로 인해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극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결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어떤 죄를 범하여도 사안받기 위해서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알기 쉽죠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어떤 죄를 범하였건 그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 나 자신도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안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요 이 일만큼은 용서 못해요 라고 따로 놔두면 자기도 어느 곳에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만큼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사안받지 못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 결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은 강조해야 합니다 사모님의 어릴 적부터 친구가 있습니다 사모님이 그 친구를 전두했는데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동창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생활이 굉장히 깁니다만 어느 한 지점부터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그 친구의 남편분은 자기의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용돈도 주지 않습니다 사모님과 내가 서울에 가서 만나려고 해도 어떤 때에는 버스비가 없어서 집을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버스비조차 없을 정도로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식재료도 전부 남편이 사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에 돈이 없는 날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버스비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고는 남편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남편이 평생 돈을 주지 않아도 나는 좋아요 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남편을 미워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나쁜 건 남편이지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도 이런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30년 전부터 한국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나면 남편 욕으로 시작해서 남편 욕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귀에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화제를 좀 바꾸려고 해도 또 다시 이 친구가 다시 화제를 돌립니다 그 자식이 그 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말 귀에 못이 바뀔 정도로 욕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친구가 그 몸에 하나씩 둘씩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이 심한 경우에는 몸에서 고름이 나옵니다 고름으로 인해 가슴에 구멍이 뚫리고 고름으로 썩어서 살이 녹아버려서 구멍이 뚫리고 고름이 나오고 가슴도 한쪽 가슴은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암 때문에 그런데 또 재발하고 재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도려낼 때 갈비뼈까지 가슴만 도려낸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갈비뼈에 있는 살까지 다 도려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병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나쁜 일을 한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증오했던 크리스찬인 이 부인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만날 때마다 먼저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고 굉장히 심한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사모님이 이야기한 대로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하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 친구분의 몸에 병이 전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건강을 되찾고 이분이 마치 가수처럼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요 교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 30년에 걸쳐서 우리가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남편을 미워했었을 때에는 스스로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수술도 몇 번을 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이분이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분은 암으로 죽었을 겁니다 두 번이나 암이 재발했으니까요 몸이 살이 암세포로 녹아버렸습니다 몸에 구멍이 뚫릴 정도이니까요 건강을 찾고 난 뒤 일본에 오면 가슴을 돌려내기 때문에 몸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지경이 되어도 스스로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사모님이 계속 권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친구분은 세상에 지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과 참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을 계속 미워했을 때에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녹여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남편을 용서했더니 그 결박에서 자신이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루코 11의 25절 마루코 11의 25절 열어주셨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주 예수가 こうおっしゃいます また 立って祈る時 誰かに対して 何か恨みに思うことがあれば 許してあげなさい そうすれば あなたの天の父も あなたの罪 あなたの過ちを 許してくださいます 아멘 할렐루야 明確に 主 예수が語られましたよ 명확하게 主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何よ 무엇을요 あなたが 神様に何か 祈る時に 너희が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あなた方に あなた方に 재미を 犯した ある人を 思い出したら 너희에게 범죄한 누군가가 떠올리거든 その人を 許してあげるんだよ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라 何で 왜 나에게 罪が 神から 自分を 許して もらう ダメだと 자기가 하나님께 사은 받き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これは まず 人の ダメじゃなくて まず 自分の ダメだ 이것은 먼저 누군가를 위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自分が 犯した 罪は 大きな 罪でも 許して もらいたい 気持ち 持っていながら 내가 범한 죄는 아무리 큰 죄라도 사안받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범한 죄는 작은 죄랄지라도 간단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스스로를 결박하고 맙니다 전부 전부 용서해도 이것만 용서 못 작은 죄뿐 아니라 큰 죄도 용서하면 자신도 크게 해방되어집니다 이것만큼 용서 못 이 사람만큼 용서 못 절대로 이 사람을 용서 못 해요 라든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따로 남아있다면 자신이 절대 위로 사는 죄를 못 자기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명확한 가르침은 없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먼저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기 위에서 남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칙입니다 자 이쯤 되서 우리 결심합시다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지만 그 죄가 사안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어떠한 죄를 범하고 우리들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옆 사람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전부 용서해줄게요 그러니 안심하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해 되셨는지요 이해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건 뭘까요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상담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문제로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흥분하고 이렇게 상담해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적인 쇠사슬을 녹여버리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멘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은 기분이 있는 것은 상대방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이 범한 죄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실제로 나쁜 일입니다 나쁜 겁니다 실제로 악한 죄를 범했다면 내가 미워해도 좋은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죄도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워한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악한자가 악한이가 자기는 1만 달러 탕관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쥔 이 동료를 절대로 용서해 주었을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러십니까 자기는 지금 1만 달러 탕관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는 그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가 1만 달러 탕관받은 탕관받은 자기가 만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쥔 아예 괜찮다 어찌되면 상관없다 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전 인류가 온 힘을 다합하여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가 범한 죄도 사안받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가르침이신 겁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에다 그에다 사랑할 주님의 모든 예전에 축복을 祈기 하시 축복을 祈는 祈는 であって 呪って は なりません 喜ぶ 人と に 喜び 泣く 人と と 泣き なさい 互いに 思いを 一つに し 高ぶらず 身分の 低い 人々と 交わり なさい 気分を 賢い 者と うのぼ れて は なりません 誰に 対しても 悪に 悪を 아멘 원수가 있더라도 복수하지 말라 사람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원수 갚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심판하고 악한 자의 원수 갚는 그 모든 권한은 오직 주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설령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수가 되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안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이신데 내가 갚아버리면 하나님의 권한에 월 권한에 죄된 행위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는 용서하고 축복해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과 같이 된다 하셨습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에 한국어 성경 번역에 한국어 번역 한국어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손 대지 않고 즉 손을 더럽히지 않고 코 푼다 여러분 코를 풀면 대체적으로 손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미즈타니 같은 핸섬한 사람은 아무리 코를 풀어도 손이 더러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레이코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편의 코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까 자 코 푸세요 이렇게 남편에게 기본적으로는 코를 풀면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티슈나 수건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 코를 푸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겁니다 마음껏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한 그 축복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원수라고 해서 계속 미워만 하면 자기의 인생을 결박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고 나는 용서해주고 마음껏 축복하면 상대방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 것이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자 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축해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찌하면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미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머리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없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 못한다 라고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뭘 해도 용서하는 게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못 참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라앉히고 용서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요령이 있습니다 그 기분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하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할지라도 축복하고 용서하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결심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용서할 결심을 하겠사오니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될 평안이 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순간에 급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순간에 급성장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주의 명령을 듣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2, 30명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를 배신자로 마치 인민재판을 여는 것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치 그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밑에 손을 두고 손을 넣고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아십니까 삼손처럼 이 커다란 식탁을 들어올려서는 거기서 나를 인민재판하는 사람을 머리로 확 던져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쫓고자 하는 것뿐인데 심판을 재판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식탁을 들어올려서 저 사람들의 머리로 집어던져도 나는 나쁘지 않다 라고 해서 생각하여 이 식탁 밑에 손을 두었습니다 얼굴은 빨개집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런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혈기 부려도 당연하다 기분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알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까지 내가 계속 쌓아온 것은 다 파가 된다 영적으로는 다 파가 된다 영적으로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불타오르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잠시 잠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뒤집으면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쌓아온 것을 다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계속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소했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죽으면 되잖아 라고 하니 너가 죽는다면 넌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6의 기분 생각 감정은 아직 살아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현재 육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심은 지금 죽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죽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중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이렇게 두었던 손을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모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시간이 흐르면 이 식당에서 나올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다면 그걸로 씁니다 이 한 번으로 갑자기 신앙이 급성장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 이런 때에는 이와 같이 하면 되는구나 이 한 번의 경험이 후로 후에도 어떠한 일이 있다랄지라도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하는 교회를 8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부른받아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이지메와 빗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모선수 출신의 또한 야쿠자 출신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 화내고 사람 괴롭히는 게 말입니다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있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도 이지매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도 되가플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최종적으로 축복해 주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제가 아직 신학교를 마치지도 않았던 때였고 아직 전도사 때였습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신학교도 마치지 않은 채 아직 전도사 시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저를 괴롭혔던 그 베드로 목사가 그 본부의 총회장에게 말을 하거나 심 전도사가 이렇게나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목사들보다도 더 잘하고 있으니 전도사인데 빨리 복사 한 수를 해줘야 합니다 라고 총회장 목사에게 권면한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전혀 감동하지 않으시네요 저를 누구보다도 괴롭혔던 사람이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였더니 이 사람은 빨리 목사 한 수회에 한다고 그렇게 추천한 사람이 바로 이 목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계속 미워했다라면 스스로를 구속하는 결박하는 믿음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었더니 그 상대방이 저의 악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또다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